어떻게 볼만 하지요? 이 뜨거운 여름에도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열심히 살아요 진짜 우리 이 험악한 세상에 뭐 언제 웃고 살겠어요 이 품과 보면서 웃고 살아야지 그래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거창까지 오셨는데 근데 그래요 솔직히 우리도 우리지만은 솔직히 우리보다 더 어려우신 분들이 계셔 어떤 분들이냐? 우리 삼촌이 더 불쌍해요? 완전 진짜 아니요 그래도 보니까 마음만은 되게 넓으시고 진짜 풍족한 사람일 것 같아요 좁아요? 속았다치 밴댕이요? 아니요 좋으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진짜 어렵고 진짜 우리보다 더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사랑에 성급을 해요 비록 우리도 먹고 살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 불안이웃들, 독거노이, 소년소년과장들 진짜 어렵게 사시는 분들 이 뜨거운 여름에 진짜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어서 찜통에 차는 분들도 계시고 진짜 몸이 불편하셔서 이렇게 나와서 웃고 지내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비록 풍은 이렇게 좀 거시기하게 생기지만은 그래도 여기에는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이 가득 가득 담아 있어요 진짜 그분들을 위해서 진짜 여러분들 100원짜리로도 좋고 1000원짜리로도 좋고 진짜 더 괜찮으시면 더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랑의 모금 한번 올려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먼저 여러분들 보시는 와중에 저도 좋습니다 노래 잔잔한 거 한번 주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사랑이 큰 사랑이 됩니다 진짜 아이고 누워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에 가지러 갔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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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피 땀 흘려서 어려우신 분들 도와줄 때 제일 보람이 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좋으셨어요? 네 네 엄마 잠깐만 여기 뒤에 뒤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큰걸로 주셨어 아 요 안에 들어간 것이 우리 엄마 거예요? 아 그것이 무엇이요? 아 그랬구나 예예예 감사합니다 엄마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아 여뻐요? 지금 아주 화장 다 무너졌을텐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뭐라고요? 결혼한다고요 저나? 한번 가신 거 아니셔요? 하하하하 고맙습니다 또 주실 분 계세요? 아 감사합니다 아이고 우리 잔던 다 그르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아이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예 왜? 우리 어디서 봤죠? 우리 어디서 봤죠? 우리 어디서 봤죠? 내가 암매 인생 장애가 있어 모르는다고 그래요? 하하하하 진짜 요즘에 이 코로나 코로나도 그러는지만 이거 때문에 더 못 알아보는데 이거 안 쓰고도 못 알아보네 정신이 없어요 지금 잠시만요 야 숨 돌리고 올게요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이거 이거 이제 우리 어리구신 분을 도와주면서 저도 한숨 쉽니다 네 하하 아이고 예뻐요 아이 고마워요 아이 이제 가지고 오셨나봐요 네 고맙습니다 하하 덥다 진짜 덥다 진짜 덥다